자 이거 뭐 니가 공부 못해서 이것도 모를 거야 동갑! 동갑니까! 아니 설명도 안 하고! 자 말하면 안 됩니다 동갑! 패스 하겠습니다 패스 한번 해보시죠 니가 차로 몰 때 어떤 스타일로 하는 거지? 난폭 난폭? 네 난폭으로 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해보세요 데이트? 와! 이거 발음같이네 오 아빠가 신경 때 사용하는 안경 안면? 아니 안경 안경 아 떡볶이 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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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떡볶이까지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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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이상 자 다음 주에 만나볼게요 자 박남정 박시윤 박시우 시윤 시우 아빠가 좀 걱정되죠? 아빠한테 뭐 당부의 말 네 일단 열심히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됐죠? 준비 시작! 아 이거 자 어떻게 가는 거죠? 자 몸이에요 몸 살금살금 오 비슷해 비슷비슷해 엉금엉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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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분수 모르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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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자 갑니다 참말에 반댓말 반댓말? 아니 뭐라고? 거짓? 거짓말? 거짓말 참말 참말에 반댓말 좋았어요 전혀 우리가 이거 좋아하는 건데 해산물이야 바다에 있는 거고 껍질 벗겨서 먹는 거 껍질 벗겨서 먹는 거 껍질 벗겨서 먹는 거 주황색 껍질 벗겨서 먹는 거 껍질 벗겨서 먹는 거 개? 개? 꽃게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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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강! 아버님 답답하시네요 시윤이 시우가 어렸을 때 둘이서 엄마 아빠 놀이하면서 음식 놀이하면서 하는 거를 소금 놀이 좋아요 아니에요 아 이거 추석 때 먹는 거 떡 떡 떡 떡 자 빨리 드세요 돈을 이렇게 돼지 어디다 넣어 저금통 저금통 어 좋아요 저금통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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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게임인데? 어 이런 세 글자 빨리 근데 나 이거 몰라 무슨 게임인데? 근데 나 몰라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네 문제 자 다음 팀은요 박미정 박지민 네 자 준비 시작 코끼리 야 이거 또 맞춰? 비트 박스? 좋아 좋아 야 여기 이거 이런 거에 강하네 네 아니 굳이 몸을 안 너 뿐이야 박진영?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냥 소리내면 돼요 지민이 꿈이었던 거 웃겨주는 거 개그우맨? 자 몸동자 자 몸동자 오 뭐야 뭐야 점프 깨굴깨굴 어 깨굴깨굴 개굴 아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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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기 어 핸드폰? 가지고 다니는 거 다르게 핸드폰은 영어고 휴대폰 휴대? 휴대전화? 오케이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잘하세요 자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살 빼야지 다이어트 정답 정답 좋아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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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 개 아우 예 다음은 아기 팀 아주 뭐 설명이 옛날에 아주 획기적이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하는 그 설명이 어떤 대가들입니다 자 왕종군 왕재민 아우 저기 왕재민이 내 중3 때 너무 알아야 될 문제를 못 맞춰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 너무 무식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? 아 근데 지금은 공부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다 맞출 거 같아요 그래 오늘 한번 봅시다 아무튼 너의 변한 모습을 한번 보여 보자 그쵸 자 준비 시작 아빠 패스 아빠 패스 아 첫 문제부터 패스 얘는 정말 빨리 뛰셔야 돼요 자 치국이를 발명한 사람 누구야? 치국이? 아 그 장우 형 그 누구지? 그래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장 씨는 맞아 어 그래 장혁거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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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뭐 공부를 했다는데 아빠 패스 하자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이걸 패스 자 장형 씨 그래 얘는 제일 맞아 아 정말 이것도 모르겠어 아니 이걸 뭐라고 설명했는지? 그 아까 그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예 아빠 고비를 맞이했어 어? 고비를 어? 사자성우야 고비를 맞이했어 고비를 맞이했어 위태위태 아니 비슷한거야 패스 4단 성공 그럼 Ozzy 스elin 그 구 무슨 크 오늘 이 beta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